아! 야! 태희! 태희! 태희 선배님! 태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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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아이스라! 필살기 열정! 이어지는 무대! 예능돌 2AM의 맞춤 바레이드! 줄 수 있는 게 이 댄스밖에 없다 일어날 거에요! 예능돌 2AM의 맞추기 전시옥 이젠 전시옥 가진 거라고 이 댄스 밖에 없다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누구도 열정도 다 주고 싶다면 그대 소원을 이어주고 싶은 희뿐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언제나 믿어 소원을 말해봐 언제나 믿어 소원을 말해봐 언제나 믿어 내게만 말해봐 언제나 믿어 이경실 심사위원님께서 굉장히 선호하는 거죠? 선호합니다 아 나 김영철씨를 선호했었는데 김영철씨가 갑자기 더오베 이게 너무.... Michaela 발표 하는 거예요 천 점은 천 점 우리 2am에게 우릴 도쿄전 토끼 왕을 별표를 종합 점수 1900점을 현지한 인수록 씨와 수고하셨습니다! 다시 한 번! 감사합니다.